오늘 해볼 게임은 로스트 인 플레이이고요 나름 힐링 게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힐링 게임 하면서 다들 리프레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깨골쓰 깨골쓰 인정 깨골쓰 아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왜 진행하면 되나 했네 어? 파티인데요? 말 걸자 컵을 세 개를 달래요 알겠습니다 컵 하나밖에 없고 선물이야 하나 더 나왔어 밑장 빼기는 거? 어? 입안에 넣어놓은 거까지 완벽해요 열쇠 주세요 기미 오 이거 그거 같애 그걸 하늘미로 가자 열어주세요 어 무슨 USB 꼽는 것처럼 못 꼽냐? 뭐야 뱅 뱅 뱅 뱅 조졌다 평생 할 듯해 하하 하하하하 여섯 시간 30분 후 푸른색 됐죠? 아뜨뜬 가자 세 번째 물장 네 번째 물장 짠 뭐야요 아리 소저 뭐야 나 꿈이었나 봐 귀엽다 차 차 일어나 뱅 뱅 뱅 뱅 일어나 일어나 굿모닝 오 진짜 일어나기 싫은가봐 이제 주인공이 어 강아지 귀여워 야 진짜 이런 복층집 강아지 고양이 없는 게 뭐야 만화책 개구리 곰 사냥인가 개구리 왕자님이 있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곰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자 좋은 말 한번 쳐봅시다 자 일어나 자 일어나 냥 냥 냥 냥 냥 냥 아 근데 조금 게임이 불칠절한게 뭐 어떻게 하라고 안알려줘 목표가 뭔지 야 이 자식들아 눈에 잘 들어야지 아니 이거 뭐 이런 쓰레기같은 게임 아 이거 아 이거 놀러와봐 야 한번 해봐 진짜 안돼? 야 한번 해봐 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너가 이제 할 수 있어 다 해줬어 어 너무 역혀와요 여기까지 진짜 다 왔어 진짜 어우 너무 역혀와요 어우 정말 월 월 월 월 월 이 새끼 방금 야 돌지마 돌지마 이래 어 이젠 또 되네요 거군가 야 바로 옆에서 있는데 거기서 하면 다 걸리겠다 야 자 어긍하러 갑니다 요 놀래키자 꾹꾹쓰 어흥 어흥 안 놀랬는데 그래도 이제야 놀아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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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응 타이밍 맞춰서 버튼을 누르래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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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별거 없네 그 한번 놓친거 같은데 네 네 오 흠 이제 오빠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나봐요 여기 있었죠 여긴 뭐야 오와 귀여워 왜 화낼 왜 화내 니가 니가 그 밑에 있었잖아 뭐야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개굴 헤이 네 그래 다 같이 한번 뽑아보자 화면 전환이 돼 내가 한번 말 걸어볼까 근데 곰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 걸어 오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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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봐 쳐다봐 어떻게 올라와 얘 짜 나 이거 이겨서 내가 가지고 올게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잘못눌렀 한 번 눌렀다 한 판 더해! 어 이 새끼가! 이 자식이! 패턴이 있네 패턴이 있어 계시죠? 말랑말랑 띵동 내가 어? 이거 스프링 해줄게 자 짬빙! 나이스 이제 놔둬 너도 이제 내가 이거 해결해줄게 나만 믿어 내가 따줄게 어우 야 신기하다 저렇게? 저게 따진다고? 아이고 날아갔는데? 내가 잡아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먹을사랑 잘 먹네 이제 기분이 좋아 함 해보자 이제 진짜 함 해보자 우리 가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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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쉽네 어? 죽을 뻔했네 어? 죽을 뻔했네 위험했네요 좀 하하하하 하아아아 하아아아 아 귀여워 나 너 찌른다 하하하하 아아 이게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해 가 가 야 도망쳐! 오케!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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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도와줘! 야 올릴 때? 나이스 몰라 몰라 나 어딘지 몰라 나 어딘지 몰라 나 어딘지 절대 몰라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고 빨리 도망가! 동굴이에요? 이거 이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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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땡겨 잡아 땡겨 나이스 잡았어 밀어! 야! 상상력이 풍부하네 저렇게 상상하는 거 너무 귀엽다 진짜 또 새로운 상상 시작이네 또 새로운 상상 시작이네 집에 보내줘요 집에 보내줘요 집에 보내줘요 왜 원해 왜 원해 구블리 손등 납붓아 오.. .. 안 메달리고 또르트있나 OK.. 그래도 안 조하네요 여기가 어디야? 길을 잃었다 항오야! 상어야! 아! 미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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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어떻게 가요? 일단 집에 가려면 개구리 증리 개구리 모양 있는 데로 가야 돼 이게 지도야 지도 가져가래 이거 쫓아가면 되나봐 구찔레이키 20, 100, 1000만 10만, 100만, 1000만 야 너무 집이 멀어요 이게 뭣이 어떻게 집에 가야 돼 10만, 10만, 10만 야, 10,000m 봐 만지면 따가울텐데 왔다 왔다 야 마법으로 좀 보내주라 시간이 늦었어 발이 없으면 집 문이 없어지나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과연 우리 남맨은 이 멀고뭉 거리를 건너서 집까지 갈 수 있을지 다음 방송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